네, 지금 양림동 여기에 정일성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일성 동상과 그리고 벽화 거리를 통해서 정일성 공산주의자를 강주가, 빚고을 강주에서 이렇게 우상화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벌써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결국은 하나의 통일전선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러한 공작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강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를 우상화하고 또 이거를 찬양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바로 강주시, 강주양림동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주시민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강주, 호남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호남 대학이 공자학원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또 강주시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지투라고 그동안 우호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의 조선시대부터서의 하나의 그 상황 노릇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마치 대국으로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이렇게 깔아 뭉개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강주시민들 호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중국 공산당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결국은 이내 전술로를 통해서 여기에 많은 중국인들을 퍼붓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 지시에 의해서 통일 전선의 하나의 공작의 일환인 것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강주시민도 깨어나고 호난민들이 깨어나고 정말 강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깨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성 동상을 철거하고 정일성 로가 이름이 이제는 개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가 근대 문화에 처음 개화 때 성교사들 미국이랄지 타 국가에서 이 남장노 성교회 부분이 와서 많은 성교사들이 양림동산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에 교육뿐만 아니라 또 고아원을 설치했고 여기에 제중병원이라는 기독병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환자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며 많은 교육적인 부분들과 여기에 있는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호적으로 좋은 활동을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묻혀져 있는 양림동산이 있습니다. 이 호남신학대학교 그 뒤편으로 가면 양림동산에는 많은 성교사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6.25 때 북한 계대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 복음을 유지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이 성교당하신 분들의 성교사 묘역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지에 양림노예 이런 정일성 거리가 생기고 이 떡하니 정일성 그 우상이 여기 앞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였고 마오쩌둥을 위해서 인민혁명가를 불렀으며 연안 전투에서도 연안 가사를 통해서 홍의병들을 그렇게 많은 그 인민혁명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또 찬양하고 그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말해서 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특히 호남, 강주에 이 양림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일성 동상과 더불어서 이 벽한은 제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일성 거리는 정말 비꼬을 강주에 성교지로 이제는 다시 한번 탈바꿈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하였던 것은 이 성명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일성 노화, 정일성 동상이 철거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에 합당한 양림동의 성교로가 다시 한번 비꼬을 성교로로 다시 개명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